전국노력실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시고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. 우리 강의양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팔자라 들어와서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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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처분 소년단에 화분이 지며 외로움에 갈대 받네 슬피 웃는 우연세야 반갑습니다. 열려 널 달기 고쳐 버린 내 순절 목 막 졸라주면 다른 날은 없으나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연과 처녀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봄에도 비우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왜소하고 너나셨죠 이렇게 기다린다 모든 가슴에 떠나고 안 오시면 다른 날 가져나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연과 처녀